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나무를 만들어 볼게요. 시금치 나물부터 시작할게요. 30초 동안 잠깐 데친 뒤 물기를 꾹 차주세요. 간은 소금 참깨 참기름으로 하면 돼요. 후라이팬에 볶지 않고 깨를 뿌린 뒤 손으로 묻히면 완성이에요. 나물들로 비빔밥을 해 먹어도 좋아요. 냠냠 마구 비벼주세요. 두 번째는 고사리나물 볶아 볼게요. 삶아낸 뒤 알맞게 잘라주세요. 한 꼬집에 소금과 한 스푼의 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. 마무리는 깨와 참기름 한 스푼으로 하도록 할게요. 마지막 세 번째는 무나물이에요. 물을 채 썰어 줄게요. 물을 채 썰어 주세요. 2배속으로 재생할게요. 파도 송송 참기름을 뿌려주세요. 파와 깨를 뿌린 뒤 열심히 볶으면 완성이에요. 즐거운 정월 배에 보름 보내세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